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고위험근만 PCR 검사를 받는 새로운 진단체계가 도입되면서 원주의 진단검사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하루 PCR 진단검사 수가 1,100여 건에 그쳐 전날인 설 연휴 마지막 날 4,200건보다 72%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1,800건보다도 37%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강릉의 검사 건수는 3,300건, 춘천은 2,000건에 달해 어제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원주만 PCR 검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항원검사 수요가 모두 충족될 경우 원주의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평창 봉평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서 지역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평창 영하 14.3도, 횡성 영하 13.1도, 영월 영하 11.4도, 원주 영하 9.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원주의 영상 0.4도가 기록되는 등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나흘째 횡성과 평창에는 한파경보, 원주와 영월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관령 산지 등에 발효된 건조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며 화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난방시설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내 난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뒤에 정비하고 거주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숙박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했습니다. 난로나 전기장판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 교육과 한파 대비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도 당부했습니다. 횡성과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횡성읍 정암리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영월군 남면과 김삿간면에서는 수렵한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횡성은 방역대 내에 10개 농가 2만 8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독과 예차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도내 ASF 감염 멧돼지 발견 사례는 1,299건으로 늘었습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 15명과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 한 곳을 대상으로 도내 최초로 이달부터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원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서비스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오는 8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눠 치위생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센터는 구강관리에 참여할 원주 지역 치위 위생사를 상시 모집해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